1. 교동문 6번 10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